넌 뭐야? 젓갈 사러 왔습니다만 빠나리도 있고요, 오징어도 있고요 다 있네 짱! 눈 한번 봐 찾았어! 강마리아! 하! 너 뭐냐? 나 젓갈도 줘 어, 선생님! 제 차로 가시면서 질기를 좀 더 나누시죠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없었나요? 자, 우린 객실 정비하러 가볼까? 딱 내 스타일일까 몰라 모범 택시 관련 수사하고 계세요? 새해! 새해! 새해!